이번 PC는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이 쿨러에 이 안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먼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그래프 카드 쪽에도 먼지들이 많이 껴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그래도 방열판 쪽이나 이런 데에는 조금 많이 껴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 CPU 쿨러가 제일 좀 심하네요 내부 쪽에 먼지들 방송할 때 쓰던 PC여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 파워 쪽에도 먼지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게 보이시죠 쿨링이나 이런 발열제어나 이런 부분에도 사실 문제가 되는 게 맞고요 이 쿨링이나 이런 부분 뿐만 아니라 이 내부 쪽에서 온도를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면 PC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스로틀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걸려가지고 성능이 제대로 발휘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청소를 한번 하고 어떤 부분에서 소음이 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할 겁니다 어느 정도 에어가 채워졌는데 쿨러도 이거는 뭐 소음이 여기서 발생을 하든 안 하든 아마 교체를 해줄 거예요 이 쿨링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에어 청소할 때 쿨링팬을 꼭 잡고서 이렇게 청소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쿨링팬이 돌아가지 않도록 이 에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지 않도록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팬이 고장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쿨링팬을 이렇게 잡고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교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쿨링팬을 잡지 않고 그냥 돌릴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래픽카드는 좀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픽카드는 비싸니까 얘는 뭐 버려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먼지가 많아가지고 싫어요 제가 일단 청소를 좀 해 볼게요 요게 지금 보시면 원래 같으면 먼지가 굉장히 빠르게 제거가 돼야 돼요 먼지가 생각처럼 빠르게 제거가 안 되죠 이 에어가 굉장히 세거든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? 보이시죠? 엄청 세요 근데 이게 지금 바람이 에어가 이렇게 센데도 이 먼지들이 잘 안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피씨가 요리 방송을 하는 친구 피씨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기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먼지가 기름때랑 같이 엉겨붙힌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에어를 불어도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보통 피씨방이나 이런 데에서는 옛날 피씨방 요즘 피씨방은 담배 못 피게 하니까 옛날 피씨방들은 니코틴 막 쩔어가지고 이렇게 청소하기가 좀 빡셌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약품 청소를 보통 이제 해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약품 청소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차피 교체할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픽카드랑 이 내부 케이스 내부에 있는 먼지들만 유사해서 제거를 해주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큰 먼지들만 제거를 좀 해주고요 그래픽카드나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다른 작업을 통해서 대충 이제 닦아가지고 쓸 수 있게끔 소음만 안 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콜러를 교체를 하고 일단 소음의 원인을 찾아낸 다음에 그래픽카드 팬이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고주팜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고객의 불편함을 겪으면 그건 불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제조사는 고주팜 이런 소리만 나도 바꿔주는 데가 있고 어떤 제조사는 이렇게 좀 작게 이런 소리가 나는데 분명히 거슬려 근데 가가지고 주면 이거는 우리 교환이나 이런 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AS 규정이나 이런 거에서 얘가 해당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고 많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특정 부품 때문에 아니면 아예 조립 과정에서 뻑이 난 거예요? 조립 과정에서 뻑이 났다기 보다는 그런 식으로 보통 이제 고사양 그래픽카드들을 제조할 때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코일 떨림움도 고주파가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고주파가 나올 수 있는 원인들은 많은데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고 얘네들을 성능을 올리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사양 제품들보다는 고사양의 기술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무리하게 또 성능을 업 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해당이 되는 거지 뭐 어느 부분만 교체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아이통으로 바꿔야 되는 건가요? 보통은 이제 그래픽카드가 고주파가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그냥 제조사로 보내가지고 제조사 쪽에서 이제 교체를 받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야지 뭐 그게 아니면 사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어 잘 바꿔주는 브랜드거든요? 잘 바꿔주는 데는 EMTEC이라는 회사가 잘 바꿔주는데 그게 있어 불특정 다수들한테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100명이 있어 뭐 어느 회사 쓰는 사람 50명이 있을 거고 어느 회사 쓰는 사람 5명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대체적으로 일반인들 기준에서 EMTEC이라는 회사가 제일 사실 잘해줘 제일 잘해주고 뭐 STCOM이라는 데도 괜찮게 해주고 뭐 이런 몇몇 제조사들이 있어 제품들은 잘 만들어 놓고 AS를 제대로 잘 안 해줘가지고 욕먹는 제조사들도 있고 근데 그냥 내 경험에서는 사람들이 막 욕하는 제조사가 있어 대부분 이 회사 제품은 아 이 회사는 별로예요 이 회사는 AS가 옛날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사실 그 회사 제품 AS 보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다 AS 받았고 뭐 내가 뭐 딱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안해도 AS를 다 잘 해줬고 그리고 정말 최악이라고 막 사람들이 뭐 추천 안 하고 막 이런 제조사도 있거든 근데 그런 회사도 클럭 다운되잖아 4,000으로까지 떨어지잖아 4,000까지 아까 계속 100% 갉았을 때 계속 온도가 4,400 정도까지 클럭이 올라갔었잖아 4,400에서 지금 얘가 클럭을 4,000으로 지금 떨군거야 4,000대로 요런 부분들이 있어서 쿨링이라는 걸 신경을 써줘야돼 안해준다고 안해준다고 고기제유품 뭐 나쁘잖아요 라고 하는데 나는 그냥 보내줍니다 뭐 내가 누구라고도 얘기 안하고 그냥 정확한 원인만 원인을 난 찾을 수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하면 그것만 딱 테스트해서 이상 있네요 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있는 줄 알고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면 걔네들은 만약에 불량이 아니면 AS를 당연히 안해줄 거 아니야 그게 규정이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안 바꿔주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컬러풀이라는 회사가 있어 뭐 AS 별로잖아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얘기들을 해 근데 나는 그 회사 제품으로 회사 수냉쿨러 제품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냉쿨러에는 이렇게 워터펌프 쪽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호스가 있어 두 개 중에 꼭 이 밑에놈이 빠져 한 2년에서 3년 지나면 요 밑에놈이 꼭 빠져가지고 안에 냉각수가 다 흘러나와서 PC가 이제 X떼 진짜 말 그대로 X떼거든 그래서 X떼서 이제 가지고 이제 나한테 와 사람들이 이제 뭐 수리해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이미 다 X떼어 그래픽카드도 안 됐고 다 안 돼 아무것도 그럼 내가 해줄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뭐 봐달라고 하는 걸 그냥 컬러풀이라는 제조회사로 보내 제조회사로 보내서 요거는 이렇게 요렇게 돼서 왔다 라고 사진 딱 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그 보험사에 걔네들이 돼있어 PC 안에 이 수냉쿨러로 인해서 손상된 예를 들어서 수냉쿨러가 여기서 터졌어 하드나 SS 이런 건 손상이 안 돼 케이스도 손상이 안 돼 원래대로라면 이걸로 인해서 손상된 부품들은 보상을 다 해줍니다 이거잖아 원래 규정은 그거야 근데 손상 안 된 부품들이 있어 그럼 얘네들은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뭐 아니면 보상 받고 싶다 그러면 보상을 받으면 돼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돼서 소란사정인이 연락이 오면 이렇게 됐다 근데 이거 난 안에 있는 거 다 바꾸고 싶다 똑같은 걸로 바꾸고 싶다 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걸로 바꿔줄 수 있을 땐 바꿔주고 똑같은 걸로 만약에 못 바꾸잖아 그러면 요거를 감가상각 해가지고 중고 지금 시세나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그냥 보상을 해줘 그러면 거의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100% 다 보상을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야 이 회사는 AS 쓰레기인데 쓰레기인 애들이 AS 해주는 거야 라고 하는데 바꿔보면 안 그렇거든 근데 이게 여기는 그렇네 뭐 저기는 그렇네 막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좋다 안 좋다 뭐 남들 얘기해서 사실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그냥 내 경험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난 말을 안 하거든 얘는 일단 이 온도 이상 안 찍으려고 요렇게 해서 클럭을 낮추는 거니까 한 한 5%에서 한 10% 정도 빠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프라임을 돌렸는데 요거 빡센 거를 안 돌렸음에도 최고 온도가 94도를 찍었네요 요거는 쿨러를 교체를 일단 하고 소음이 이게 여기 담기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크기는 큰 편입니다 일단 쿨러는 교체를 하고 이제 그래픽카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심했던 소음이 지금 없잖아 이거는 CPU 쿨러야 쿨러 갈고서 일단 한번 확인해 보죠 쿨러는 뭐 비싼 거 쓸 필요 없고 크지 이만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 코딱지를 끼워놓고 출고를 한 거예요? 요렇게 들어가면 돼 쿨링 팬 자체도 크잖아 소음은 확실히 적을 수밖에 없지 굳이 뭐 많은 통량이나 이런 것들 만들기 위해서 RPMA 높게 돌아갈 필요도 없고 팬 자체가 터버리고 터버리고 본드야? CPU랑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이제 절삭면이 딱 퐁퐁한 것 같잖아 요 절삭면이 현미경으로 보면 울퉁불퉁하단 말이야 거기를 메꿔주는 거야 얘로 그래 열 전도 열 전도 열 전도 이렇게 하는 거지 네 잘 가세요 오빠 오빠 이거 안에 물조리인데 구멍 없는 물조리인 거 봤어? 야 지난번에 우리가 알고 여기다가 물을 막 따르더니 여기서 따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더니 오빠 왜 물이 일로 나오지?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가가지고 물 버리더니 어? 구멍이 안 뚫려 있네 좀 뚫어줘요 몇 개 이게 안에가 뚫려 이게 안에는 뚫려 있나? 그러겠죠 꽉 채우려면 다 돈인데 뚫어볼까? 될걸요? 이걸 뚫어도 되겠네 뚫렸어? 동현아 우리 고질라 어디 있지? 뭘 보세요 그래 그거 고질라 저거 아니에요 어디? 고릴라 고질라 아니에요? 고릴라 저거 아니에요 어디? 고질라네 아 맞아 이거 고질라 아니야? 이름이 이거 고질라라 그러지 않았어? 고릴라 고릴라예요 오빠 이거? 아 왜 고질라라고 알려졌어? 내가 언제 알려줬어? 이거 뭐야 이거 고질라 고질라 이랬잖아 고릴라라고 그랬을 때 내가 언제 고질라라고 그랬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